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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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 깜짝 놀라잖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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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욕해요 알 수가 없어 진짜 진짜 가난한 사람 같이 탐가 없어 응 바이 바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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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아 자 마스콘 decre 나는 다섯시간이 지났거든 여기 껍질이 지금 위에서 둥둥 떠져있지 거품이 됐어 단은 아닌데 어, 점점 벗겨지고 있는 거지 내일 되면 되게 신기해지겠당지 어어어어어어 어, 어, 어... 왜 이래. 지지났다 이 색을 그려주세요. 그리고 이거 만들어줄게요. 이 색을 보게 되었나요? 엇, 껍질이... 이렇게 하면 껍질이 이렇게 벗겨져. 이 색깔이 켜져 아우 냄새! 엄마 나 참고할게 핫 에이플 시럽을 해야하는데 에이플 시럽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바닐라 시럽으로 한번 넣어 볼거야 그치? 그치? 이렇게 해서 하루를 또 놔둬야 돼? 엄마 나 여기서 해도 돼? 엄마 이거 도와줘 엄마 이거 해볼래? 아니 엄마 여기 할게 이거 해보.. 어! 나 못 볼래 안 볼래 라고 하는거야 안 볼래 나 못 보겠다 내일 이제 여기다가 색깔을 입힐건데 무슨 색깔을 하고 싶어? 블루 블루 물에다가 이따는 이거 넣고 엄마가 좀 보여줘? 어? 물이 너무 넘치겠다 엄마 조금만 버리고 올게 펄플색깔이 있잖아요 이거를 부을거에요 네.. 식용색소에요 이제 부어? 응 이렇게 해서 하루 놔둘거에요 다시 그러면 펄플색 달걀이 탱탱하게 될거에요 탱탱골처럼 빡빡 빡빡 바이바이 빡빡 빡빡 야, 귀여워 하구, 하구 파구가 아니고 핑크한데 퍼플이 물들리면서 핑크가 되었나봐 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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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서 우리 퐁퐁퐁 해보자 똥이도 왜 한다 이제? 다 간다 다 간다 엄마 깨지마 지금 엄마 깨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엄마가 깨려고 한게 아니라 얘가 너무 약해서 깨졌어 비겁한 변명입니다! 대참사 대참사 진짜 액 진짜 액 진짜 액 진짜 액 아 그렇구나 아 그거는 하면 안돼 아 그거 터뜨리지마 야 그건 안 잡혀 야기 액 아하하하 히히힝 히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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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히히히 히히히 히히힛 한 번 더oma 자를꺼야 거기서? 핼리야 한바퀴 도우고 가야하는데? 나아앗앗앗 졸업하는 고양이 아이씨 넌 내 손 햇볶 누굽 advertisements 자 실리퍼 아~~ 엄마! 고! 내가 먼저 갈 거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